최준철의 주식 FM 가이드 막 박살이 났다가도 그걸 또 극복하는 과정 그걸 아주 솔직하게 쏟아내는 과정에서 많은 시청자분들 또 우리 투자자분들의 큰 지지를 얻어냈고요. 다시 그분을 저희가 모셔와서 이 추운 겨울이 시작되는 것 같은 이때 큰 태풍이 몰려오는 것 같은 이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군대에서 또 많이 계셨으니까 많이 써도 똑같이 있었지 장교하셨잖아요 똑같다니까 근무 기간은 거기서 사병들한테 이렇게 해라는 뭐 있지 않습니까? 내가 FM이었지 사실 내가 내가 소대장을 FM대로 했지 그래서 정말 군대 생활 힘들게 했어 FM대로 하느라고 네 그래서 저희가 최준철 대표와 함께하는 주식 FM 가이드 필드 매뉴얼 필드 매뉴얼대로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아마 우리 최준철 대표님이 행동 결정 하나 이렇게 하나하나씩 가르쳐 주실 거예요 자 복명복창 복명복창 하면서 우리는 배울 거고요 다 적어놓을 겁니다 그래서 FM 가이드를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써볼 예정인데 그 FM 가이드를 제작하신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진짜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 들어 이제 뭐 시장이 좀 어렵잖아 네 그러니까 자꾸 전망은 많아져 전망 그죠? 야 어떻게 될 것 같다 근데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할 때 비교적 약세 혹은 큰일 났다 이런 얘기들은 귀에 쏙쏙 들어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망과 대안도 제가 저거 할 때 전망에다가 방점을 찍지 마시고 대안에다가 방점을 찍어갖고 오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근데 사실은 어떤 상품을 내고 어떤 주식을 사라고 하고 이것도 대안이지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게 훨씬 더 펀더멘탈한 대안일 수가 있죠 이런 국면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최준철 대표도 역시 대안을 가지고 이 순서를 몇 주간일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주시면 왜냐면 자꾸 휩쓸릴 수가 있잖아요 그 중심을 좀 잡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진짜 요즘에 너무 힘든 장이에요 저희 같은 특히 저 같은 그냥 이쪽 시장에 큰 경험도 없고 큰 지식도 없으며 그리고 그 액수 자체는 절대 금액 자체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지만 비율이 작지 않은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고 제가 가진 사실 가용자원의 거의 모두를 이른바 주식 투자를 했기 때문에 더블S를 얘기하십시오 에헤이 구체적인 정보가 안 갑니다 오늘은 실적은 괜찮던데 그 친구도 나중에서 저 같은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현재 이미 물렸어요 물렸는데 물렸는데 얘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냥 묻어놓는 게 맞는 건지 생각들이 많아지는 시기란 말이죠 약세장이란 얘기지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그래도 이익이 나면 더 좋고 아니면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덜 다쳐야 다음 또 괜찮은 장에서 총칼 들고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최은철 대표님이 이 약세장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법들을 좀 팁도 좋고요 전략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떻게 어떻게 일단 어떤 마음으로 먼저 이 약세장을 좀 관망 혹은 뭐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지 마음 가짐 뭐 이런 것부터 한번 좀 들어볼까요 하락장을 맞았을 때 아마 투자 경력이 긴 분도 계실 거고 짧은 분도 계실 텐데 짧은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필 왜 재수없게 내가 투자를 시작했더니 이런 태풍이 불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가 난 왜 이렇게 운이 없지라고 이런 사람 만나면 점쟁이 같아 진짜 내 마음을 어떻게 잘하지 하필은 내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텐데 원망스러워 이제 저를 비롯해서 그래도 좀 몇 번 사이클을 겪어보신 분들은 뭐 아예 이런 거를 만나지 않을 수는 없다 그게 뭐 빈도가 적거나 아니면 강도가 적거나 좀 신호가 있었거나 이러면 조금 더 편안했겠지만 항상 그렇듯이 예고 없이 닥치고요 그리고 항상 시장이 좀 과민반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힘든 것보다 더 힘든 상황들이 더 연출이 되고 그런 것들이 몇 번 하면 좀 단련도 되고 마치 그 태풍이 매 여름마다 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올해 태풍이 올라온다고 막 깜짝 놀라면서 왜 하필 우리나라로 태풍이 오냐가 아니라 아 이제 올 때가 됐구나 아 이제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대응을 하는 게 일단 심적으로는 더 맞는 대응입니다 태풍 얘기하니까 그저 그렇다 맞아요 사실 태풍에 의해서 꽤 피해가 나기도 하고 뭐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태풍이 온다고 야 이제 난 죽었다 우리 죽었다 이런 생각은 안 하니까 네 그 태풍이 얘기 나온 김에 그냥 비슷한 점을 몇 가지를 보면요 네 태풍이 오면은 일단 되게 힘들죠 다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오고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많이 어려워지는데 또 태풍의 우리가 순기능을 얘기할 때 왜 좀 깨끗하게 한번 정화하는 아 그렇죠 네 그런 것도 되고 그리고 태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도 좀 튼튼하게 짓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오히려 태풍이나 이런 게 너무 없는 지역이면은 우리가 그 아기돼지 삼형제가 뭐 누구는 벽돌집 짓고 누구는 뭐 맞아요 네 뭐 나무로 짓고 집으로 짓고 한 것처럼 거기에 대한 대비가 없을 텐데 태풍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집도 좀 튼튼하게 짓고 그렇죠 뭐 그런 대비들을 미리 하는 거잖아요 미니라서도 꼼꼼 묶어놓고 그러니까 꼭 나쁜 면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뒤집어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아 아 좋은데요 태풍이 이거 준비하신 거 아니면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마침 뭐 태풍 여러 번 올라오기도 하고 이게 실력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마저도 딱 지금 어려운 이 상황에 빗대서 얘기할 수 있는 힘 아 좋습니다 아 스타트 괜찮나요 아 첸철 대표님은 와 이런 게 난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이 태풍이 올 때 그 마음가짐처럼 아 이제 태풍이 오니까 집에 뭐 혹시 날아갈 것은 좀 잡아놓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네 지금 이제 이 하락장을 좀 대비하자 네 어차피 내가 계속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은 계속 앞으로도 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어떤 교훈을 좀 얻느냐 하는 부분 혹은 이 태풍을 대하는 자세 그러니까 자세에 따라서 태풍이 너무 무섭고 힘들고 짜증나고 이럴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뭐 태풍이 오지만 우리가 또 평온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이제 노하우들을 좀 공유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태풍의 순기능 중에 어쩌면 진짜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잡죽 이런 애들은 또 날려버릴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주식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뭐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냥 자연현상처럼 제가 객관적으로 그냥 묘사를 하면은 이제 이런 하락장 때 보통 좀 허약하거나 그리고 좀 더 고평가 과대평가되어 있거나 이런 주식들이 보통 이제 조정을 좀 더 크게 맞는 경향이 좀 있죠 좋습니다 자 태풍 맞는 심정으로 그러면 이 하락장 마음가짐은 물론 이제 또 내일 되면 또 다시 약해지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일은 뭐 토요일이니까 유지될 거예요 오늘 금요일 밤이거든요 태풍 이제 오키나와에서 잠시 좀 쉬었다 온다고 합니다 자 그래요 태풍 맞는 마음으로 일단 마음가짐은 좀 잡았어요 그럼 이제 저도 태풍에 대비하듯이 이 하락장에는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좀 동요매일 건 동요매고 지붕도 이렇게 좀 끈도 다시 한번 체크하고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과정들이 있습니까 먼저 이제 태풍이 발생을 하면 우리가 태풍이 이게 어디서 일어나서 어떤 경로로 오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대충 뉴스에서 보지만 이거를 이제 너무 세세하게 파고들어서 이 태풍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생겼고 이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파고들어가서 보면 그냥 태풍일 뿐인데 오히려 좀 고포감을 좀 더 증폭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일단 온다 그리고 한 번씩은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그 태풍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렇게 파고들고 이러다 보면 행동 방식 자체가 좀 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계속 일기예보만 보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태풍이 온다고 해서 여러 가지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건전한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냥 텔레비아만 켜놓고 계속 이제 일기예보만 보고 그리고 뭐 날아가는 그런 사진들 있잖아요 뭐 파도가 이렇게 쳐가지고 방파제에서 휩쓸려 내려가고 뭐 집을 덮치고 뭐 거기다가 또 가끔 이제 영화 채널에서 또 태풍 온다고 맨날 재난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팩트스톰 뭐 이런 거 팩트스톰 해운대 이런 거 이제 보기 시작하면 이게 스스로 그 태풍에 대한 공포를 더 키우게 됩니다 배가 시키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하락장 폭락장 이런 것도 왔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거기에 이제 사전 대응 그리고 사후 대응 이런 것들이 여기보면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혹은 태풍이 지나갔을 때 더 내가 이 시간을 좀 잘 보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그 공포감이 압도돼가지고 좀 집에서 제가 볼 때는 운동도 좀 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그냥 일도 하고 그리고 뭐 취미생활도 하고 책도 좀 읽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리모컨 지고 계속 일기예보만 보고 있으면서 채널 돌려가면서 계속 봐 그런 행동은 저는 하락장에서 그렇게 권장할 만한 그런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일기예보로 봐야지 태풍의 행로나 태풍의 어떤 위력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작년에 왜 미국의 어떤 기상캐스터가 리포터가 태풍이 부는 장면에서 보도를 하다가 날아갔어요? 아니 그거 몰라 오버액션 해가지고 그게 진실동량이 있었잖아 쓰러진 척 쓰러진 척하고 막 뒤에 막 상상하고 그거 모르는 거야 남자 기상 리포터인데 실제로 허리케인이 부는 거기서 했는데 기억납니다 기억납니다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도덕성에 대해서도 진짜 야 이건 좀 문제 아니야 그런데 최준철 대표 얘기하다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 태풍 그 자체에 대해서 매몰되면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막 그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이 그렇게 필요한 사람들에 의해서 더 증폭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참 좋은 비용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그냥 객관적으로 이 태풍의 그냥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고 현상을 보는 건 괜찮은데 아 이게 뭐 마치 이제 이러다가 카트리나처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너무 나가버리게 되면은 그건 좀 정상적이라는 판단을 할 수가 없고요 특히 아까 그런 에피소드에서 얘기하셨지만 일반적으로 또 언론은 그런 현상을 조금 더 극적으로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경제에 좀 충격이 오거나 이슈가 있을 때 아무래도 조금은 이제 자극적으로 비춰지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이제 비판적 수용 없이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것 또한 좀 더 이제 현상보다 과장해서 그 여파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것도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거거든요 단군이래 최저금리 뭐 이래갖고 네 어떤 수식어를 붙이느냐 어차피 단군이래 다 처음에 그리고 사실 태풍이 온다고 그러는데 사실 저기 필리핀 북부에서부터 이제 막 와요 근데 지금 이 크기는 진짜 이번에 진짜 제대로 된 태풍입니다 막 얘기를 한다 그래서 뭐 아 정프로는 모르는가 사라호라고 있었어 사라호 사라가 자기 태어나기도 전인데 사라? 사라호 태풍이라는 게 있었다니까 우리나라 사라가 워낙 유명해서 저도 아 그런가?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보다 더 큰 태풍입니다 하는데 그중에 10중 8구는 오다가 소멸돼 버려 네 일본으로 가고요 뭐 이번 태풍들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비껴가고 야 이게 근데 어쩔 땐 의외의 태풍이 별거 아니랬는데 화가 오고 그리기도 그럴 때도 있죠 네 그렇죠 그런 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태풍의 존재를 인식하고 태풍이 온다는 것을 보면서 이제 내가 뭐 사전 준비하고 대비 같은 거 하는 건 뭐 맞는 거지만 계속 그것만 보면서 그 공포를 스스로 배가시킬 필요는 없다 네 자 그거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구체적인 방안이 또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이건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됩니까 아 그냥 뭐 비유적으로 하면은 네 일단 그 먼저 튼튼한 집에 들어가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불 때 이렇게 좀 뭔가 양철 지붕 같은 걸로 이렇게 얼기설기 세워놓은 데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그거는 위험한 겁니다 그게 작건 그 크건 간에 그런 너무 무너지기 쉬운 그런 집에 있으면 안 되고요 요즘 좀 튼튼한 집에 있어야 되는데 이 튼튼하다라고 하는 게 아마 어떤 투자 전략을 쓰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저 같은 이제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저에게 튼튼한 집은 이제 튼튼한 펀더멘터를 가진 기업인 거죠 그걸 갖고 있으면은 사실 태풍이 오더라도 일시적으로는 좀 창문도 좀 흔들리고 지붕도 좀 흔들리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단 무너지지 않으면은 결국은 네 그 안에서 잘 숨어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튼튼한 집 안에서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근데 무섭다고 밖으로 나왔다가 이제 날아가는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때에 막 번잡하게 뭔가 많은 거를 하려고 자꾸 뭐 태풍이 오는데 그때 나가가지고 막 집을 막 지붕에서 고친다고 하다가 변을 당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튼튼한 집을 짓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안에서 조금 더 저는 건전한 활동들 그러니까 태풍에 내 마음이 완전히 뺏기지 않는 그런 활동들 뭐 책도 좀 읽고요 그리고 뭐 운동도 좀 하고 가족들이랑 뭐 시간도 보내고 이렇게 일상적인 일을 하다 보면은 태풍이 지나가게 되는 거죠 지나갈 때까지 튼튼한 집 안에서 기다린다라는 게 제가 실제로 하락장 때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들 나의 상황 그러니까 저한테 가장 1순위는 우리 집이 과연 튼튼한가 그리고 태풍이 안 오면 좋겠지만 오더라도 안 무너질 만한 집인가에 애초에 들어가서 사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튼튼한 집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거는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튼튼하다고 믿는다고 믿기만 하면 되는 문제 아니에요 실제로 구조적으로 튼튼한 집이어야 되는 거죠 많건 자꾸 투자를 할 때 뭐가 하락장만 되면 부지런해져 아니 그냥 평상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특히 오를 때는 아이고 뭐 하락장만 되면 여기저기 전화하고 막 정부로 어디가요 하락장만 되면 부지런해지죠 더블에스는 튼튼한 집 같던데요 더블에스는 진짜 튼튼한 집인데 제가 보증금을 너무 많이 높이고 갔어요 비싸게 사셨군요 요즘 보니까 진짜 튼튼한 집인 것 같긴 해요 이 상황에서도 별로 떨어지진 않아 좀 싸게 좀 들어가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 참 집값을 너무 많이 주고도 그게 좀 애랍니다 또 다른 교훈을 주시네요 그럴만도 했어 왜냐하면 더블에스가 트리플에스 되는 줄 알았잖아 북풍 물어가지고 저기 북한 가면 야 저 더블에스 몇 개씩 아 진짜 참 저도 생각 없어요 근데 또 이런 것도 다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배우시면 됩니다 작년 5월쯤이었을까요 작년 4월 4월 5월쯤 맞습니다 그렇게 튼튼한 집을 들어가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잘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태풍이 또 금방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태풍이 좀 오래 갈 수도 있고 짧게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태풍은 결국에는 지나간다라는 약간 낙관론을 가져야지 야 이러다가 그냥 뭐 태풍 권역에서 그냥 계속 살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기상이랑 비슷한 게요 저희가 뭐 태풍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기후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조금씩 변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변하는지에 대한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슈퍼컴퓨터 갖다 놓고 기상청에서 해도 그게 잘 안 맞는 거거든요 그거를 막 맞추려고 노력하거나 어떤 시기에 될 거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좀 지나갈 것이다 라고 스스로의 마음을 먹는 게 이게 가장 멘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많이들 얘기하는 게 베트남 감옥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물감옥 거기 뭐 내일 출소 나갈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지쳐가지고 빨리 죽고 그냥 뭐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어라고 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냥 평온하게 있다가 결국에는 이 사람들만 탈출했다 뭐 이런 얘기처럼 너무 과도한 기대감도 너무 과도한 비관도 둘 다 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다시 뭐 돌아간 얘기긴 합니다만 과도한 기대감이나 과도한 경계감 이거를 안 가지려면 튼튼한 집에 좀 들어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야 마음에 좀 여유도 좀 생기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번 하락장에도 보면은 뭐 무너지는 집들을 많이 좀 목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좀 펀더메탈이 튼튼하지 못한 혹은 회계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이제 이런 기대감이 좀 과하게 반영됐던 것들이 이번 장에 뭐 바이오나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것들이 좀 튼튼한 집보다 더 많이 피해를 좀 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저도 주기적으로 자꾸 보다 보니까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태풍을 예측하거나 뭐 태풍 때 분주한 것보다는 근원적으로 좀 태풍이 오든 안 오든 간에 이제 튼튼한 집에 있어야 된다 이런 믿음이 저는 계속 강화가 되어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근데 그게 평소 날씨 좋을 때는 그게 드러나지 않거든요 근데 항상 이제 이런 걸 겪을 때마다 항상 좀 안타깝게도 이제 무너지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방송에 나오는 것도 좀 그런 집에 살지 않으셨으면 제가 무슨 태풍의 경로를 예상하거나 이런 재주는 없지만 그래도 일관되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는 좀 이왕이면은 좀 튼튼한 집에 사시기를 그리고 이왕이면 좀 싸게 들어가서 사시기를 이제 결국에 제 메시지는 사실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그 이제 튼튼한 집에 들어가는 게 물론 이제 가장 좋은 일이지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제 집이 튼튼한 집인지 일단 잘 모른다는 이제 가장 안타까운 한계가 좀 있고요 아마도 방송 듣는 분들이나 보시는 분들도 내 집이 진짜 튼튼한지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태풍인지 태풍이라면 어디까지 온 건지를 뭐 일관보는 이렇게 쭉 나오긴 합니다만 우리는 그냥 언론에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를 보고 그냥 이게 태풍인가 아닌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태풍이라고 볼 만한 기준점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런 건 좀 보기 어렵다고 봐야 되나? 뭐 그거는 좀 주관적인 영역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시장 자체가 얼마 전까지 2,500 이렇게 하던 지수가 뭐 순식간에 사실 1,900선까지 빠졌다는 것 자체가 일단 뭐 낙폭이나 이런 것들이 이거는 뭐 사실 태풍에 준하는 피해가 있었다라고 볼 만한 그런 이슈들인 거죠 물론 이제 그중에서 뭐 미중 분쟁이 컸냐 뭐 경기침체가 컸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주관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 현상 자체는 뭐가 좀 무너지고 그리고 뭔가가 좀 세게 이렇게 강타를 한 그런 것들을 보고 일단 이 정도 되면 태풍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요 또 이게 사람들의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게 그러면은 과거에 떠올렸던 아까 사라고 얘기하셨는데 제일 큰 태풍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랑 기억이 결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더 공포감이나 이런 것들이 배가가 돼버리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한테 남아있는 거는 한국 사람으로서는 IMF 그리고 최근 사건으로는 이제 금융위기 이제 이런 사건들과 결부되면서 사실 뭔 데이터를 보든 무슨 시그널을 보든 간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이렇게 좀 몰고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 예측을 잘하고 이런 것보다는 너무 또 과거의 그런 사건들과 결부시켜가지고 너무 일을 크게 보는 그런 것들도 좀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 사람들도 80년대 90년대까지도 사람들에게는 그 대공황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뭐가 조금만 이제 경제적으로 충격이 오면은 대공황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실제로 대공황은 최근 100년간 한 번 있었을 뿐인 거죠 그 다음 이제 금융위기 정도인 거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센 태풍이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실제적인 팩트의 빈도에 비해서 조금 더 그 빈도수가 많다고 느껴지는 거는 사실 과거의 그런 기억들로 인해서 지금 판단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잘 될 거야라는 얘기는 사실 이럴 때 잘 안 들려요 그리고 공포를 얘기하면 그게 훨씬 귀에 쏙쏙 박히고 기억이 잘 남아요 최근에 제가 들었던 얘기가 주가는 아마 환율이랑 한 분 만날 거야 이러더라고요 아 예 1200원? 1200원으로 떨어지든지 한 1300쯤에서 환율이랑 주가랑 만난다는 거예요 이랬고 뭐? 근데 그 얘기는 쏙 들어와서 내 머릿속에 나가질 않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가요 그 얘기한 사람이 누구야? 전문가야? 있어요 그런 사람 얘기를 해봐 누구야? 아니 뭐 제 주변의 얘기죠 그 웨블쇼 출연자가 하는 얘기지? 웨블쇼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여의도에서 들었던 얘기 같은데 여의도에서? 하여튼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나도 못 들은 얘기를 자기한테 해줬단 말이야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뭐? 주가랑 환율이 맞는다고? 뭐 이러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네 그런 것도 역시 제가 좀 공부가 좀 부족하고 뭐 그래서 그런 얘기에 더 혹하는 거겠죠 당연히 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좀 재조합된 스토리 이런 단어들 문장들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꽂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의 저점 이런 것들은 한번 가봤던 영역이기 때문에 뭐 거기로 다시 간다고 했을 때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절대 안 갈 거야 라고 반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근데 결국 본질은 이게 어떤 이 전체 현상에 대한 예측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고요 우리 능력밖에 일입니다 결국 태풍이 오든 안 오든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노력하면은 그래도 조금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거를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평정심이 흔들릴 때 이런 하락장 때 더 그런 원칙 행동 수칙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반대 의미에서 이런 평정심을 찾으실 수 있게끔 그런 또 방송을 하러 나온 거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설픈 경험이 많은 거는 참 도움이 안 되네 왜냐하면 정프로는 지금 뭐 환율과 주가지수가 만날 거라고 그러잖아 나는 이 사람아 지금 환율이 주가지수의 두 배 되는 걸 경험을 했잖아 아 그렇지 IMF 때 그렇지 주가지수 천 주가지수 천 상태에서 환율은 2천원 그게 끝인 줄 알았지 더 갔나요 거기서? 주가지수 300 갔잖아 300까지 갔었어요? 300 갔지 코스피가? 응 IMF 때? 300 안 갔어요? 그때 280까지 갔었죠 280까지 갔지 아 그래요? 응 와 대박이네 삼성전자 3만원 와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1200 간다 이러면 저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러면은 우리나라 PBR 기업들 PBR이 그러면 0.5배? 뭐 이렇게 가면 야 그거 진짜 진짜 말이 안 되는 건데 집중 매수 타이밍이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펀드멘탈을 기준으로 해서 그게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걸리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늘 뭐 이런 시기에는 좀 그런 공포를 자극할 만한 얘기들이 아무래도 귀에 좀 더 들어오고 옛날에 기억해보신 미네르바 이런 사람들 얘기를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던 것도 그때 심리적으로 굉장히 취약해 있었고 이제 앞으로 전개될 일에 대한 공포심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던 거죠 지금 일단 이 태풍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어떤 지침 그리고 방향은 저희가 좀 잡은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최 대표 말씀이 태풍이 온다고 해서 그냥 그거 다 무시하고 집안에 딱 처박혀 있자는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태풍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연구해보고 강도나 피해 정도에 대해서도 해보면서도 일상적인 평정심을 잊지 마라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자연재해 제가 비유를 한 거는 그게 통제될 수 있는 영역 혹은 쉽게 예측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에 유사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태풍이 이제 갈 때까지 좀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걸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좀 쓸데없는 행동을 좀 줄이고 좀 필요한 행동 그리고 건전한 행동으로 조금 더 바꿔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정도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광고 듣고 와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궁금한 게 워낙 또 많지 않겠습니까 꼭 제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여러분의 질문을 제가 대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입니다 네 지금 저희는 VIP 자산을 이용해 최준철 대표님 모시고 FM 가이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 우리 최준철 대표님 저희가 전반부에는 태풍에 좀 비유를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더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셨다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진짜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는지 행동지침 하나 이렇게 좀 저희가 본명폭장을 할 테니까 지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동지침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너무 폭락의 이유를 파고들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거를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두 번째는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저는 이런 때일수록 좀 더 기업을 실체로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을 실체로 해석해라 네 그러니까 이게 기업의 펀더멘털이라고 하는 건요 실제로 그렇게 변화가 크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3% TV가 상장이 있다고 하면 이게 최근 한 몇 주간 펀더멘털이 하루에 5%씩 4%씩 이렇게 올랐다 빠졌다가 실제 펀더멘털은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가격은 시장 참자들이 매겨지는 거기 때문에 훨씬 변동성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변동성 큰 거를 자꾸 경험을 하다 보면 펀더멘털과 가격의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펀더멘털도 그 정도로 움직이는 게 당연한 것처럼 잘못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시세판에서 눈을 계속 못 떼게 되고 시장에서 매겨주는 게 마치 지금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가격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것이 주는 혼돈에서 벗어나려면 일단 시세판에서 눈을 좀 떼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은 결국 기업의 소유권이니까요 그 실체가 명백하게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기업이 트럼프가 뭘 했든 일본이 뭘 했든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하는 것처럼 일하고 있고 회사를 잘 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뭔가를 만들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매매를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저 회사가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고로 조금 더 전환을 해야지 그 가격이 주는 혼란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계속 보면 잘못된 행동을 하기가 좋습니다 진짜 좋은 예언. 우리 3프로 tv가 그래요 예를 들면 특히 저녁 라이브 같은 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건 우리 수준에서는 어마어마한 도전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저나 정프로나 다 공중파 진행도 해보고 했지만 이걸 매일 캐스팅을 하는 거잖아요 매일 그러면 사실 일주일에 다섯 분씩 저희가 캐스팅을 하는데 잘된 방송도 있고 솔직히 망한 방송도 있어요 그런데 망한 날 이렇게 게시판을 보는 거야 댓글 3프로 tv는 이제 끝나지잖아 페이지 2는 내일 문 닫아야 되겠구나 막 니네들은 그렇지 그러면 집에 가면서 생각이 막 들어 그리고 혹시 좋은 댓글 없나 이렇게 쳐다보게 돼 있을 리가 없지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명쾌 또 진짜 대박 우리 최진철 대표 같은 분이 나왔어 그러면 또 어떤 생각이 들면 막 또 열광하는 댓글들이 달려요 믿을 건 3프로뿐 그렇지 밤새 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 밤새 주세요 고정해 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또 이제 계속 그게 사실은 본질은 아니야 우리가 이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일주일에 다섯 분의 게스트를 공중파에서도 힘든 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 그게 사실 중요한 건데 그런데 이러다가 두 번 더 망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그런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댓글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시세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이제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이 현명한 투자자에서 미스터 마켓이라고 이제 의인화를 주식시장을 의인화를 해서 매일매일 와서 가격을 부르는데 이 사람은 이 미스터 마켓은 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조증일 때는 막 높은 가격을 불러줬다가 더블에스를 막 몇만 원에 이렇게 불러줬다가 어느 순간은 또 뭐 좀 남북 문제가 조금 삐끗하면 갑자기 낮은 가격을 불렀다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와서 벤저민 그레이엄이 가르쳐준 거는 그걸 무시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불러주는 거는 실제로 실체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특히 단기적으로는 그걸 무시하고 역으로 이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와서 낮은 가격을 부르면 사고 그리고 조증이 와서 높은 가격을 부르면 팔고 이렇게 이용하는 거지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할 때마다 그 가격을 내가 영향을 받으면 나도 똑같이 이제 조울증에 걸리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시장에 휩쓸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이용해서 정체 청 프로가 조충이 날 때는 저기다가 그러니까 이 최준철 대표가 나를 이용한 거 아니에요 내가 살 때 여기서 팔고 나갔으니까 내가 미스터 마켓이네 그런데 그게 1930년대 증권부석을 쓰시고 1950년대 현명한 투자를 쓰셨는데 사실 그때의 벤저민 그레이엄이 봤던 시장 참여자들과 지금 몇십 년이 지난 시장 참여자들 간에 사실상 속성상의 차이가 없는 겁니다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똑같이 인간본성이 그렇다는 거죠 인간본성이 그거는 이제 그분이 얘기하신 미스터 마켓을 역이용하는 개념도 그때나 지금이나 유효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일단 시세창에서 눈을 좀 떼고 좀 더 내가 갖고 있는 게 진짜로 얼마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3프로드TV의 기업활동처럼 상장된 기업들도 다 그런 나름대로 기업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는 탐방도 많이 가고 회사들은 교류를 하면서 그런 느낌을 찾는 건데 반짝반짝하는 시대판을 계속 보고 있으면 실제로 느껴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냥 거래하는 종이 쪼가리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계속 현명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걸로 계속 가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늘고 결코 좋지 않은 그런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네요 가격에 너무 좀 조울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반성하겠습니다 특히나 배당도 많이 주는 분기로 배당을 주는 주식을 갖고 계시는데 더더군다나 진짜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강원도의 어마어마하게 큰 공장에서 석회를 가지고 시멘트를 만들고 출하가 되고 이걸 보시면 이게 돈을 내가 이걸 샀다 팔아돼서 버는 게 아니고 저런 근로자들의 노고와 경영자들의 어떤 경영적인 판단 이런 걸로 사실 돈을 버는 걸 내가 공유한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을 테니까 홈페이지 좀 들어가셔서 사진 좀 보시면 위안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약세장을 버티는 요령을 얘기하고 있는 더블에스를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정프로는 자격이 없어요 지금 분기 배당을 하는 조차도 모르고 있었잖아 거기다가 배당금이 지금 어디로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니까 진짜 반성해야 되는데 그건 반성해야지 이 정도면 사실 더블에스가 저를 광고 모델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1년 반 동안 더블에스 얘기를 몇 번을 했어 안 좋은 이미지만 심어줬잖아 자기가 그런데 더블에스와 함께 성장해 나가니까요 그런데 진짜 저도 그건 반성해야 돼요 더블에스를 내가 샀음에도 더블에스 홈페이지 한 번 안 들어가 봐 더블에스 무슨 사진 이런 것도 한 번 안 가 그 공장 탐방도 한 번 못 가 이거는 제대로 된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나와서 좀 비싸게 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으신 건데 그것도 누군가가 이렇게 속아서 온다기보다는 제 경험으로는 회사가 정말 좋고 회사가 정말 실적이 좋고 그런 시대에 맞는 그런 경영적 판단들이 녹아서 펀더멘터리 올라가면 오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애써 막아도 오는군요 그렇죠 폭락의 이유를 파지 말고 기업을 실체로 해석해라 두 가지까지 나왔습니다 더 있습니까?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사회라는 시스템 경제 시스템 그리고 저희가 투자하는 기업이라는 시스템 거기에 많은 경제 주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인간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도 너희는 이래서 안 될 거야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본인들 밥그릇이 달려있는 문제고 인생을 걸고 하는 것들인데 어떻게든 반작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정말 인류가 많은 실수와 많은 위기와 많은 사건들을 겪었지만 지금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의 안정된 시스템에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의 시스템이 안정되어 있고 앞으로 이 안정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과거에도 아마 우리 선조 중에 누군가가 그런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틀린 거죠 왜냐하면 사회는 자가치유를 하면서 온 거니까요 저는 좀 더 이런 시스템의 자가치유 능력, 회복 능력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거만의 부를 이뤘던 사람들, 투자자들, 사업가들을 보면요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 이게 과연 회복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순간에 시스템의 개선, 시스템의 회복을 신뢰하고 낙관론을 가지고 뭔가 자산을 샀던 사람들이 다 역사의 이름을 남긴 부후들이 됐던 거지 일관되게 비관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부후 순위에 이름을 올리거나 그랬던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멕시코 경제가 주기적으로 안 좋잖아요 정말 안 좋은 게 진짜 부자들이 멕시코를 버리고 떠나고 뭘 팔고 가고 이런 것들을 몇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멕시코라는 국가는 그게 90년대 초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칼로슬림이라는 사람이 부호들이 팔고 나가는 자산들을 멕시코의 시스템 회복을 믿고 사들여서 세계 1위 부자까지 찍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의 세이브그룹이라고 부동산 재벌 가문이 있는데 거기 창업자가 야스지로츠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땅을 사모으는 걸 좋아했는데 1945년도 미군이 도쿄를 폭격할 때 폭격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다 도쿄를 버리고 떠났거든요 교회로 그때 팔고 나가는 도쿄 땅을 사모아서 이 사람이 일본 최고의 부동산 재벌이 됩니다 프로야구팀도 있죠 네 프로야구팀도 있고 지금 우리가 아는 패밀리마트, 로프트, 무지 이런 것들이 다 그룹에서 나온 그런 유통회사들입니다 유통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부동산 베이스였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여기 출연하셨던 강방천 회장님도 IMF 때 증권주, 우선주 그것도 결국은 아이디어가 우리나라는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전제하에서 사실 증권주, 우선주를 고르셨던 거잖아요 저는 지금의 사태가 그러면 이분들이 겪었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그런 문제냐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주식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롭고 또 지금처럼 아래로의 변동성이 클 때는 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여기서 이제 벗어나고 싶어서 이제 그런 행동, 매도를 하시거나 이제 이런 행동을 하는데 그게 돌아봤을 때는 또 바닥에서 정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자주 있어서 더 주식에 대한 회의감이 들거든요 저희가 뭐 제가 얘는 정말 그 영웅들의 얘기를 들었지만 저희가 뭐 그 정도의 극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 정도의 분쟁들 이 정도의 매크로 상황에서는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 이 태풍은 계속 머무는 게 아니라 지나갈 수 있다 이 정도의 신뢰감은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 본질적으로는 저는 좀 비관론 보다는 낙관론을 가지고 있어야지 자산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쪽에 좀 가깝기 때문에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기반한 낙관론 이걸 가질 필요가 좀 있다 세 번째 것까지 했습니다 혹시 더 있습니까? 이 정도만 알면 될까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을 좀 잘 보냈으면 하는 시간을 잘 보냈다 네 시대판에서 눈도 좀 떼시고 뭐 하면서 보내면 좋아요 진짜 방송을 계속해 저는 신과 함께해서 책과 함께 코너를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잘 안 하시는 거 여름이라 가지고요 책을 현재 많이 읽는 분들이 휴가를 많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부월부터는 꼬박꼬박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좀 읽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저는 경제 역사서 이런 것들 많이 보는 편인데 그런 것들을 읽으면 지식도 함양이 되지만 위로를 좀 많이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상황이 세계대전도 겪었고 오일 쇼크도 겪었고 훨씬 심한 사건들이 많았는데 그것들을 극복해야 되는 얘기들 다시 정상화가 된 얘기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위안을 좀 얻기도 하고요 거기서 약간의 어떤 인사이트를 얻기도 하고 저는 어쨌든 책을 좀 읽는 그런 시간으로 거기에 좀 몰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걱정을 좀 많이 하시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을 또 많이 해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좀 운동도 좀 하고 땀도 좀 이렇게 흘리시고 이러면서 생각을 조금 비워내시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보면 결국에 이제 지나가게 되고 지나고 나면 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때 바닥에서 너무 힘들다고 괜히 공포검에 사로잡았으면 정리하지 않길 잘했지 거의 10중 8구는 저는 이런 고백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샀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더 고급자 영역인데 최소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큰 문제가 없다면 미스터 마켓에 휘둘리지 않고 지키는 것 정도는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 시간에 너무 시간 낭비하지 않고 일기예보 보느라고 몇 시간씩 이렇게 낭비하지 않고 그래도 책도 읽고 건강도 좋아지고 시간을 나름대로는 잘 보냈다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결국에는 태풍은 지나갔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군대 가서 결국에는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식에 돌아간다고 결국 제대의 순간이 오잖아요 그런데 제대할 때 꼭 이제 후회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시간 가는 건데 이왕이면 2년 잘 보낼 걸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또 남자들이 고백을 하는데 저는 이왕이면 어차피 흘러갈 시간 그리고 흘러가면 좀 좋은 시간은 건전하게 보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저희가 충분히 들었고요 제가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목을 제가 예를 들어 보유를 했어요 30% 빠진 애가 있고 안 빠진 애가 있고 한 10% 정도 빠진 애가 있습니다 네 울은 건 없어? 있겠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형님 그런데 이 아이들 중에 제 첫 번째 궁금증은 사실은 이럴 때 진짜 얘네를 그냥 다 갖고 가야 되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지금 안 빠진 애 정도는 좀 처분을 한 이후에 시장이 더 안 좋아지면 그 돈으로 내가 뭘 사면 되니까 현금화하는 게 괜찮은 방법인가 이런 질문이 앞에 있었다가 거기서 이제 우리 최현철 대표님 또 같이 투자자니까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제 빠진 제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0이 있는데 제가 다시 이 종목들을 점검을 해보니 마이너스 10란에는 아무리 봐도 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정리를 조금 뭐래도 하고 다음에 현금을 좀 갖고 있다가 좀 더 낮아졌을 때 이렇게 딱 주워드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이 상황에서 그냥 좀 이렇게 버텨보는 게 좋겠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이 태풍이 오기 전에 어느 정도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놓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갖고 있는 현금들을 계속 투입을 하게 되죠 소위 이제 물타기를 하게 되죠 펀드메탈이 이제 경고하다는 전자에 내려가면 매력도가 더 올라가는 거니까 가치투자 일반적으로 이제 물타기를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현금이 결국에는 소진되는 순간이 오고요 현실적으로는 항상 바닥에서 현금이 이제 딱 투입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그것보다 앞서서 총알이 좀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게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저희가 하는 작업은 비교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덜 매력적인 걸 팔아서 더 매력적인 거를 사거든요 이거는 두 가지 때문에 이제 이게 하락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하락장일 때 아무래도 조금 더 냉정하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경제가 좋아지고 낙관적이고 하면 조금 퀄리티가 좀 낮더라도 뭔가 중가가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평시에 사게 되는데 이렇게 좀 버핀 얘기대로 썰물이 되면 누가 빨가붙고 수용했는지를 알게 된다고 이제 안타깝지만 저희 눈에도 이제 좀 보이는 거죠 아예 좀 허약했구나 혹은 경제 상황이 조금만 바뀌니까 투자 아이디어를 자신 있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게 되는구나 이런 진실을 대면하는 순간이 오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단순한 기계적인 손절매랑 좀 다른 게 조금 더 냉정한 시각에서 얘가 좀 튼튼한 애였는지 퀄리티가 좀 좋았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속아내는 경우도 있고 당연히 이렇게 해서 판 거는 퀄리티가 더 좋은 걸로 갈아타는 게 맞겠죠 논리적으로는 수익률에 의해서 그게 결정되는 건 아니고 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잘못됐다는 걸 판단되는 순간 그렇죠 좀 더 냉정하게 그리고 어차피 팔아야 되는 순간 뭔가를 좀 줄여야지 뭔가를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조금 더 허약한 애를 팔아서 조금 더 강한 애를 사는 거죠 이건 이제 퀄리티 간에 좀 옮겨타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퀄리티가 만약에 동일하다라고 봤을 때는 당연히 가격이 더 하락한 게 매력적인 거죠 아 그래요? 네 디스카운트 폭이 더 커진 거니까요 그런데 그걸 모를 경우 퀄리티를 몰라요 퀄리티를 모르는 경우가 다 달라요 퀄리티를 이제 정프로나 대부분 다 모른다고 하면 우리 저번에 이다솔 처장 얘기는 많이 빠진 놈이 허약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갖고 있는 정보보다는 시장에 갖고 있는 정보가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으니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 가격이 가격에 많은 집단지성 빅데이터가 거기에 투영됐을 거기 때문에 헷갈리다 생각하면 많이 빠진 놈이 허약한 놈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저는 그런 데서는 그 대목에서는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공부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디스카운트 폭이 큰 거가 동일한 퀄리티라고 가져간다면 저는 더 안전하면서 잠재 수익은 더 크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와 리워드의 관계로 봤을 때는 리스크가 낮고 리워드가 큰 게 결국은 내재가치 대비해서 할인폭이 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사실 철학적인 면 스타팅 포인트가 좀 달라서 접근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좀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그리고 하락장이 됐으니까 조금 더 공부를 했다는 전제 하에 비슷하다면 어쨌든 저는 조금 더 가격 메리트가 낮은 걸 팔고 큰 거를 사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태풍이 지나가면 반등이 나올 거잖아요 그 반등 때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혹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종목들을 남겨놔야 되는 거죠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뭔가 하락을 막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 스텝을 위한 작업입니다 이거는 그때 이제 반등이 나올 때 같이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낙오하는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이게 못 올라오는 경우는 일단 펀더멘터리 진짜 그 태풍을 맞아가지고 훼손이 된 경우 그런 어떤 경제적 사건과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환율이 급등했는데 키코를 갖고 있었다 그럼 이제 실제로 펀더멘터리 훼손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그 반등폭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매크로에서 닫힌 거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지금 상황은 아니고 예전에 금융위기나 IMF 때 상황을 보면 부채가 많고 이런 데들은 이런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주가는 빠졌는데 증자를 안 하면 망하게 되니까 낮은 가격에서 증자를 하면서 희석폭을 키우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미국의 은행 같은 경우들이 주식 수가 확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반등할 때 반등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주당 가치 자체가 떨어져 버린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너무 과대평가가 되어 있었던 경우 그 전에 상황이 좋을 때는 그 과대평가가 용인이 됐었는데 이런 크래쉬를 한번 막고 나면 과대평가된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박해집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보수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렇죠 낙폭 기준으로 하면 많이 빠졌다고 해서 착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저희끼리 가치 자체가 그런 얘기합니다 이거 5분의 1 토막 나은데도 아직도 비싸네 이런 얘기하는 종목들이 일반적으로 반등할 때 그만큼 잘 못 가게 됩니다 확실히 그 다음에 심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을 과거만큼 시장에서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주려고 하지 않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 생각에는 이게 5분의 1로 떨어졌으면 얘는 아무리 못해도 두세 배는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단 좀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이게 지금 많이 빠졌어도 과대평가가 되어 있고 이미 시장 참여들이 이 주식에 프리미엄을 부여하는데 신뢰를 좀 잃었다고 하면 그 주식이 V자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외로 굉장히 답답한 흐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금융기 이후에 OCI 같은 걸 보면 그전에는 초절정 인기주였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데 많이 빠졌는데 반등폭이 약하거나 아니면 올랐어도 금방 다시 빠진 게 너무 과대평가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유가의 레벨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니까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서 두 가지가 해당이 됐던 거죠 그러면 반등이 잘 못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다음 반등을 생각할 때 하락장에서는 그런 주식을 더 사거나 그런 주식을 계속 많은 양을 보유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은 냉철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판단이 안 서요 판단이 안 서는데 정말 공포에 질려가지고 정말 팔아야 되겠다고 결론이 난 거야 이 태풍은 제주도 남해상에 뺏기 안 왔는데도 서울에도 지금 바람이 불고 있어 그런데 태풍의 행로가 거의 결정이 되어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본인이 그럴 때도 있잖아요 사실 예를 들면 금융위기다 금융위기는 초대형 태풍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 주변에도 같이 투자하는 분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야 이번에도 금융위기 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난 풀리 인베스트된 상태에서 버틸란다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죠 네 가치조사를 보통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너무 무모한 것 같단 말이에요 본인도 본인 입으로 이번에 진짜 된통 당할 것 같아 그런데 그냥 주식 하루 이틀 하냐 그냥 버티고 넘어갈란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나는 이번에는 저 태풍은 맞으면 거의 사망할 것 같고 태풍의 눈에 들어갔을 때 내가 못 견디면 거덜이 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그래도 내가 좀 현금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딱 보니까 다섯 종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섯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좋아 그러면 다 팔 수는 없고 다섯 놈 공이 20%씩 까자고 왜냐하면 꼭 머피의 법칙이 발생하더라고요 팔고 나면 개맛까지 딱 해서 두 놈을 딱 날렸어 전액을 개가 쫙 올라가 이 두 놈만 올라가고 나머지 제 놈은 오히려 빠지거나 반등을 안 그러면 이제 맛이 가가지고 다시는 주식 안 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알았어 나의 지금 상태는 이걸 골라낼 수 없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러면 다섯 종목 다 반씩 자르자 그러면 예를 들면 더 빠졌으면 빠지면 그래 올라도 반은 있잖아 이런 방법은 어때요 뭐 그런 방법도 심리적으로는 도움이 되는데 이제 저는 프로의 방법은 아니에요 두 분들도 프로시지만 저도 사실 프로 아닙니까 이걸로 이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제 저희는 어느 정도 저희 편입 종목의 장단점 그리고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오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저런 상황에 이렇게 빠졌던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아마추어라면 저런 것도 아까 말씀하신 한두 개를 완전히 잘라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심리적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나름의 스킬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저렇게 해서 현금을 만들게 되면요 다시 저거를 사는 게 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풀리 인베스트 하는 사람들은 또 왜 그러냐면 괜히 이제 어설프게 자산 배분을 했다가 계속 엇박자를 낼까봐 그러니까 현금 보유 자체도 아까 말씀하신 종목처럼 엇박자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현금보다 나은 주식을 그냥 나는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를 들면 뭐 KTNG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현금보다 낫잖아요 왜냐하면 4% 일단 갖고 있으면 배당을 4%를 주는 거고 아니 뭐 걔가 무슨 매크로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뭐 상황이 안 좋으면은 뭐 담배도 좀 더 덮이고 뭐 약간 이렇게 그거에서 경기 방어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들을 들고 있으면은 좀 덜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방송 때 뭐 디펜시브 그로스 그러니까 방어적 성장주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던 것 같은데 방어적 성장주를 들고 있으면은 이런 순간에 고민인을 좀 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고민을 애초에 좀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선택이 좋으면 이후에 어려운 순간에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결정해야 되는 강요를 스스로 안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좀 고민이 없는 종목들 그러니까 가출자 얘기하는 경제적 해자가 크고 경기에 이렇게 부침이 없고 부채가 적어서 뭐 그런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지식사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애초에 갖고 있는 게 가장 근원적인 처방이고요 선택의 문제에서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제 원칙은 제 일하는 원칙은 리서치는 평소에 하고 주식은 빠질 때 산다가 일을 할 때의 제 원칙입니다 적자? 정프로? 우린 항상 거꾸로 하지 않니? 공부하실 건 뭐야? 주식은 오를 때 사고 빠질 때 리서치한다 그러니까 좀 더 평정심을 가지고 있을 때 기업을 분석을 해놓으면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빠질 때는 복잡하게 더 분석하고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단순한 행동을 하도록 저 스스로를 유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저도 하락장이 됐을 때 막 새로운 종목을 발굴하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종목을 위주로 보게 되지 그 와중에 새로운 종목 볼 수 없어서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종목은 이런 때는 주로 신입 애널리스트들이 발굴을 잘합니다 터진 종목이 없고 좀 내려앉은 가격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그냥 평온하게 기업 탐방도 다니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보고 하지 어느 정도 자기 종목 커버리지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종목들 챙기느라고 좀 바쁘거든요 그러면 좀 더 정교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평소에 저는 리서치를 하는 게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풀을 넓혀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트를 만들어 두는 거죠 평소에 이 종목은 내가 갖고 있는 거 갖고 있진 않지만 주가 빠지면 좀 살만한 거 이런 리스트를 관리를 한 다음에 주가가 실제로 빠졌을 경우에 리스트를 꺼내다가 그 행동수칙대로 하는 거죠 이거는 내가 그때 생각했던 가격이 왔으니까 사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새로 리서치해서 빠진 가격에서 보게 되면 새로 리서치를 하더라도 이게 더 빠질 것 같아서 또 못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얘기가 9.11 테러 때 전 종목이 하한가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평소에 사고 싶은 종목이 있었던 사람이면 15%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었던 건데 대부분은 그 하한가에서 못 샀거든요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고요 다음 날도 하한가가 나올 거가 뻔히 보였기 때문에 안 산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장이 섰거든 장이 장 중에 섰어요 섰다고요? 장 종료 그냥 전 종목 하한가니까 그냥 끝낸 거죠 장 끝낸 거지 더 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저도 그런 경우 처음 본 것 같은데 전 종목이 하한가요? 거의 그럼 장이 안 되겠다 끝? 그래서 다음 날에도 기세 하한가가 갈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구매를 미뤘는데 그 기회를 안 주고 올라가버리면서 그 기회를 활용을 대부분은 잘 못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종목을 빠지는 기간에 이렇게 보기 시작해서 보면요 이게 더 빠질 것 같고 더 빠질 것 같고 그러다가 결국엔 못 사고 예를 들면 내가 만원에 받는데 8천원 갔다가 다시 9천원 되잖아요 8천원을 받기 때문에 9천원에서 다시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리스트를 관리를 해놓고 해야 이 박앤세일을 이용할 수 있지 내일도 박앤세일 하겠지 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박앤세일 끝나가지고 아무것도 못 사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 스스로 그런 나름의 근로수칙 같은 걸 만들어둔 겁니다 근로수칙 아 진짜 너무 좋다 아니 근데 대표님은 저기 직원들도 많고 주식도 한 20년 가까이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됐는데 주식한 지 딱 1년 반 되는 우리 정프로는 뭐 직원도 없고 또 경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힘들어 그러면 아예 준비가 될 때까지 주식 투자를 이럴 때 그 생각은 야 난 주식 투자 아무 준비 없이 했네 자 한 2천만 원 손에 받는데 네 뭐 수업료 냈다 치고 매불쇼에서 현금도 좀 생기고 그러니까 에이씨 다 덮고 다시 공부하고 하자 이런 마음을 많이 먹어요 그게 자기 합리화지 탈출하고 싶은 거죠 탈출하고 싶은 어쩔 때 그 생각을 안 나냐말이야 그렇지 근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마인드 컨트롤을 못해요 사실은 어렵죠 그래서 사실 우리 최준철 대표를 소개 초대해서 이렇게 약세장을 버티는 방법에서 저희가 하는 이유가 정프로가 어느 날부터 이제 계속 지금 좀 심리가 좀 좋지 않잖아요 보면 뭐 인터에이스 커밍도 자꾸 부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 방송을 들을 때 며칠만 그런 생각하죠 만약에 다음 주 이 방정이지 만약에 언젠가 또 막 하루에 7% 빠져버리잖아요 최 대표께서 얘기한 거 다 사라져버려요 다 사라져버려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일반 투자자분들한테 고배당주를 많이 권하는 이유가 고배당주가 제일 좀 심플합니다 그냥 내가 살 때는 배당수익률 4%였는데 주가가 빠져서 5%가 됐다 그러면은 명백하게 이거는 더 싸졌구나라고 느낌을 확실하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안 올라도 아이 뭐 이번 생애까지는 아니지만 올해는 좀 뭐 안 되겠네 그럼 뭐 배당받고 일단 넘어가지 근데 내가 어차피 이거 예금 넣어놨어도 그거보단 배당이 더 나오니까 라고 해서 쉽게 쉽게 좀 함정에 빠지지 않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고배당주를 많이 권하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은 고배당주가 이런 때 굉장히 고효율의 판단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경제 문제가 항상 보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랑 아예 연관이 안 될 수는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환율 금리 뭐 이런 것들 모든 기업들이 영향을 받는 거고요 그럴 때 내가 잘 알고 있으면은 아예 뭐 이거는 뭐 시장은 빠질 수 있어도 우리 사업이랑은 별 관계가 없어 예를 들면 뭐 여의도에서 유명한 그 진주집 오늘 도로만 먹었어요 거기를 만약에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뭐 주인은 좀 너무 거창하니까 예를 들면 뭐 정프로님이 거기에 이제 이대주주 오픈할 때 이제 투자해가지고 이대주주라고 생각해 보시면 사실 진주집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콩값 뭐 여기서 이제 여의도를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요 유명한 콩국수죠 비빙국수 네 여의도 백화점 지하에 가면은 여름에 진짜 한 한 30분씩 줄 서야지 가뜩이나 잘되는데 더 홍보를 저희가 홍보를 실제로 안고만 할 거야 실제로 그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 너무 이대주 좀 잘 아실 거잖아요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그럼 뭐 콩값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고객들이 많이 여전히 오는지 안 오는지 뭐 경제가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콩국수 사 먹을 돈도 좀 빡빡해져서 손님이 좀 줄었다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거지 갑자기 트럼프가 중국에 팔을 비틀었다고 해서 갑자기 진주집 일대주주한테 정프론이 가셔가지고 불안해서 안 되겠는데 내 집은 좀 이렇게 사과주시게 라고 하는 건 그거는 이제 그 사업을 잘 안다고 하면은 좀 이성적이지 않은 행동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이게 그 좀 잘못된 의사결정을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문제는 그냥 시장의 문제라고 보고 내 비즈니스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좀 더 자신 있게 밀고 나갈 수가 있는데 잘 모르면 아 뭐 어찌 됐든 저 사업이랑 연관관계가 있지 않겠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갔을 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아 그게 관계가 없었구나 9.11 테러도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 9.11 테러하고 뭐 연관되는 비즈니스는 여행업 정도 당시였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뭐 라면 팔고 뭐 팔고 이런 초코파이 팔고 이런 데들은 저 9.11 테러랑 별로 사실 관련이 없었을까 남양 파는 데들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잘 팔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9.11 테러 때 한가에서 평소에 제가 그때 지금 오리온이죠 동양제가 너무 사고 싶었는데 그때 제가 근데 만오천 원인가 거의 최저가의 그때 9.11 테러 날 샀거든요 얼마까지 갔어요? 만오천 그러니까 위로요? 아니면 아래로요? 위로 위로 뭐 100만 원 넘었죠 저는 이제 그 정도까지 갖고 가진 않았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오리온이 중국에서 이제 초코파이 팔면서 엄청 올랐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젊어서 더 단순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사건이랑 초코파이 파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뭐 OCN이랑 무슨 상관이냐 뭐 이런 생각을 저는 그때는 했었던 거죠 좀 심플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 오늘 다 풀고 갈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예 요정도 말하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그게 마인드 컨트롤이 그냥 되는 건 아니고 경험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수련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니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한 반 정도는 또 태생적인 거라고 봐요 수련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고 자기 기질 기질이 굉장히 성격이 조급하고 좋을 때는 그게 순발욕으로 좋은데 또 안 좋을 때는 그게 너무 조급하게 되는 것 같은데 잘못된 선택들 하는구나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천적으로 그걸 단련할 수 있는 기회는 오히려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보면서 우리 최 대표께서 얘기하신 그게 만고불변 진리는 아니다 하더라도 하여튼 반대로 생각해 보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지난번에도 그래서 이겨냈잖아 지난번에 내가 그걸 못 이겨서 한번 크게 좌절했잖아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게 맞았었네 이런 생각들을 알면 이런 걸 듣고 공부해서 알면 학습을 내잖아요 학습을 이런 방송이나 이런 책이나 이런 걸 안 읽어보면 그저 그때는 운이 좋았고 그때는 운이 나빴다 이렇게 판단하면 이번에도 운이 좋기만을 바라고 무슨 액션을 한다 이거죠 그런 발전이 없는 거죠 저는 좀 더 이런 하락장 상승장 하락장만 사실 이런 고민을 안겨주는 게 아니고 상승장도 상당히 많은 실수를 유발하는 어떻게 보면 하락장보다 저는 상승장이 더 무서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큰 손실은 사실은 상승장과 그 너머에서 사실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남대로 오르는데 내 건 빠지고 있을 때 이런 병곡점에서의 어떤 것들을 말씀하신 대로 경험을 통해서 좀 배워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질을 어떤 사람은 좀 타고난 사람이 있고 좀 덜 타고난 사람이 있을 텐데 저는 사실 최근에 심리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공인된 그런 심리 검사를 한번 받아 봤는데 왜 특별히 이유가 있어요 이제 저희 신입 채용할 때 참고를 하려고 일단 제가 먼저 봐봤습니다 이게 좀 유용한가 싶어가지고 샘플 테스트라고 그만큼 제가 기질을 좀 중요하게 생각 특히 프로의 길로 들어서는 친구들은 타고난 기질이 상당히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걸 다 어떤 행동 강령으로만 VIP 자산을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심리 테스트를 거쳐야 되는군요 기질 테스트라는 거죠 심리 테스트 기질 테스트가 더 맞겠는데 제약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제가 인내심 항목이 100이 나왔습니다 100 그러니까 이제 참는 거 이런 거 되게 잘하는 거죠 그리고 남들의 의견이나 남들의 행동에 대중 다수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 그 항목이 있는데 그 민감도가 제 1점이 나왔습니다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아닌 것 같은데 좀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제가 1점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주식을 할 때 보면 이게 상당히 좀 고집이 있고 독선적이다 그러니까 독선적 이런 또 너무 부정적인 거고요 주식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좀 독립적 사고를 많이 하는 표현입니다 누가 뭐라든지 간에 내가 이게 확신이 서면 좀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주식이 잘 맞으시네 그런 걸로 이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기질이 있으면 그냥 몇 가지 아까 말씀드린 리서치는 평소에 하고 주식은 빠질 때 산다 이 정도를 하면서 경험을 좀 더해나가면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나오신 김철광 님처럼 나름대로의 그런 방법들 그런 행동들을 제어할 수 있는 빠지는 나는 의기통화하는 사람들이랑 술 먹고 개사에서 노래 부르는데 주식 참 어렵다 그리고 장모님한테 매매를 맡긴다든지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표본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런 때 만드는 거죠 하나씩 김철광 님도 그거를 처음부터 그랬다기보다는 사이클을 거꾸면서 아마 만들어내셨을 텐데 각자가 그런 것들을 만드는 기간이 바로 이런 하락장인 거죠 내 페북 친구인데 우리 사실 다음 주 화요일 날 김철광 님이 또 나오시나요? 나오는 게 아니라 독서토론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우리 팬분 22분을 제가 초대를 했어요 우리 빌딩 15층에 보면 조금 회의실이 있거든 거기에 초대를 해서 저희가 샌드위치를 직접 공짜로 드리고 김철광 님이 모셔가지고 했는데 나는 그래서 독서토론이라 해서 책들 갖고 독후감 얘기하고 그럴 줄 알았거든 우와 페북에 자기가 준비한 것들을 중간에 올렸더라고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내가 다르네 왜냐하면 사실 그거 방송을 할 것도 아니고 찍을 것도 아니잖아요 몇 명만 사실 보는 건데 소무여해서 어떻게 애로사항 있으세요? 또 그 책 이름이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복되는가 그 책인데 그 책 몇 페이지에 보니까 이렇게 좋은 얘기가 있네요 이 정도 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와 그런데 그걸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이만큼 만들어서 내가 감동했어요 감동했어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저도 이제 여기니까 가려고 그러거든요 가서 이제 같이 참관을 하려고 그러는데 역시 이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은 남을 위한 사실 본인은 아무 대가도 없이 해주는 건데도 철저하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나 일이나 어떤 가족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도 사실 다 주식은 잘하는데 예를 들면 사생활이라든지 자기 삶의 태도는 개판인 사람들도 젊었을 때 가끔 있었거든 그런데 나이를 쭉 들어보니까 그 한때 주식 잘했던 자기 삶의 태도는 전혀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 가는지 연락이 안 돼요 그런데 주식도 열심히 하면서 일과 특히 가족관계 이런 것들을 성실히 한 사람들은 일가를 이루고 지금도 아주 좋은 대인관계를 맺으면서 연락하고 살고 있더라 이런 생각을 많이 그렇죠 그런 고민이 결국에는 자기한테 딱 맞는 그런 행동규범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 평소에는 규범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때 저희가 학교에서 배우거나 위기탈출 비상상황 이런 것에서 교육을 받았던 것들이 대부분은 평생에 몇 번이나 아주 급박한 순간에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내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학습을 해두면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것들이 발휘가 돼서 조금 더 나은 그런 결과물들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 대표님은 약세장이 언제까지 지속될는지 모르겠죠 하락장이 하락장에서 탈출할 이건 이제 하락장에서 완전히 탈출했다 할 때까지 나오셔야 돼요 근데 제가 하락장에 대해서 갖는 기본적인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것들이 악재가 지금 뭐 켜켜하게 쌓이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너무 악재가 많다 보니까 이 장이 반전이 되려면 이만큼의 호재가 있어야 된다고 많이들 생각하시고 이만큼의 호재가 안 보이면 장이 반등하기가 어렵다라고 결론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잘못 생각하시는 게 하락장이라고 하는 거 빠지면 빠질수런 게 약간 계속 말라가는 건초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불씨에도 불이 확 붙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호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약간의 호재 혹은 너무 나빠질 줄 알았는데 좀 덜 나빠지는 것만으로도 어느 수준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게 자산시장에서의 하락장 끝 국면에서 나오는 상태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얘기를 나눠보면 너무 비관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이 모든 거를 다 뒤집을 뭔가 카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2400이 유지가 됐다면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1900까지 그걸 반영하고 빠졌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약간의 반전만 있으면 뭐 이게 그렇다고 해서 2600하고 이런 어떤 우상향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되게 불가능해 보이는 지금으로 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어느 정도의 지수까지는 우외로 별거 아닌 이슈로 그냥 쑥 올라갈 수도 있는 걸 제가 과거에 경험을 했는데 너무 그 부분을 또 간과를 하시고 또 안타까운 거는 그걸 확인하시고 또 이제 그 순간에 조금 더 낙관적인 걸 보시고 또 그 순간에 들어오시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지금 순간은 조금 제자리에서 좀 더 시간을 그냥 차라리 보내는 게 오히려 나중에 봤을 땐 수익률에 도움이 되지 여기서 스텝을 너무 많이 밟는다든지 너무 또 비관적으로 흘러가지고 대단한 걸 이제 기다린다든지 시장에 든 다이나믹은 그런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악재가 터진 게 1년 반 정도 됐죠 사실 작년 3, 4월 처음에 불거져 나왔으니까 그래서 어떤 큰 악재도 사실 12개월 동안 동일한 위력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진 않죠 사실 이미 미중 무역 이라는 어떤 큰 악재는 존재 하나 사실은 시장에 주는 영향력은 상당히 축소되어 있다고 봐야죠 뉴스는 훨씬 더 많이 나오지만 시장에 주는 임팩트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악재를 찾는 거죠 우리가 아래 공포해가지고 또 역전되는 것도 찾고 홍콩도 찾고 물론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악재들이 있으나 이것이 켜켜이 쌓여서 가중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우리 심정적으로는 굉장히 가중대의 느끼죠 왜냐하면 미중 무역이라는 큰 악재에다가 또 홍콩도 그렇고 또 장단기 금리차도 역전이 돼 있고 그러면 이게 멀티풀 곱하기 3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최 대표 얘기는 한 가지 악재는 사실은 거의 소멸되어 가고 있는 거고 여기에 하나 더 온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분리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시장뿐만 아니고요 개별 주식에 더 잘 사실 통용이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작년에 현대차 빠질 때 보면 정말 무서웠잖아요 10만 원 깨면서 그리고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보이고 우리 정말 큰 산업인데 큰일 났다 도배가 됐는데 올해 대형주 중에서 제일 많이 오른 종목이 역설적으로 현대차 이다 그러니까 뭐 대단히 그러면 작년과 상황이 반전이 됐느냐 그냥 좋은 SUV 그래도 기대 이상의 SUV 하나 나와가지고 그게 좀 판매를 이끌어주고 그러면서 그냥 9만 원 후반대에서 한 14만 원까지 그냥 훅 하고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 이 자산시장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뭐 모든 내연기관을 다 얘가 현대차가 전기차로 다 바꿔야 되고 사실 이런 걸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주가가 반전이 되려면 실제로는 그런 식으로 주가가 반전 V자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해 주셔야 되니까 오늘 하고 끝내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있으시죠 뭐가 근데 뭐 다섯 번 여섯 번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오늘 너무 많이 수학했어 너무 많이 걱정되더라고요 넷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여튼 뭐 우리 최준철 대표님에게 궁금한 거 굉장히 많이 좀 오늘 여쭤봤고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또 청취자분들도 특히 그 후반전에 나왔던 주옥 같은 얘기들은 마음에 또 뼈에 각골난망일 겁니다 뼈에 새길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로가 위로가 좀 되실 거예요 네네네 자 우리 최준철 대표님과 함께한 주식 FM 가이드 첫 시간 아 FM FM 뭐 필드 매뉴얼 네 아 난 FM 가이드에 또 협찬받은 줄 알았어 이거 진행하시면서 혹시 네이밍을 왜 그러세요 처음에 인사할 거니까 이건 편집입니다 여러분 자 최준철의 주식 FM 가이드 첫 시간 이렇게 하면 한번 마무리를 해봐 야전교범이라고 그러지 네 우리가 이제 이럴 때일수록 이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FM 가이드 2회는 또 최준철 대표님의 아주 놀라운 이야기들 더 많이 좀 준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네 아주 그냥 아 이런 분들 만날 혹시 회사에 자리 하나 빕니까? 뭐 저 홍보이사 이런 거 하나 안 필요해요? 아니 뭐 오셔서 기업 분석 하실 거면 자리 많이 있습니다 테스트를 해야 돼 심리 테스트 심리 테스트 자기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더블 S 보고서 하나 제출하시면 제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함께해 주신 VIP 자산 운용의 최준철 대표님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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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